선생님, 신혼부부들이 결혼 날짜를 정할 때 철학관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날짜를 찾아오잖아요. 그런 게 무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날짜 퇴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우리 신으로도 보지만 그래서 이 무속으로 행위를 한다고 하면 여자 쪽에서 예탄맞이라는 게 있잖아. 예탄맞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김씨 기주가 박씨 집으로 시집을 가.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청첩장 갔다 하고 부모님들이 옷을 한복들을 해드리잖아. 양갓집이. 그거 해 있기 전에 조상한테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여자 쪽에서 섹시 쪽에서 굿을 하든 아니면 조그맣게 치성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예탄맞이를 해. 청첩장 쓴 거 하고 몇 월 며칠이나 한 거 하고 해서 예탄맞이 뭐냐. 조상이에요. 조상님들한테 알리는 거야. 우리 박씨 집안에 김씨 며느리가 몇 살 몇 살 먹은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백년이로 잘 살고 아들 딸 낳고 잘 살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해가지고 돌아가신 조상한테 조상 옷을 해서 그 조상님들이 길을 갈라주든 뭐를 하든 하는 게 예탄맞이에요. 이렇게 하고서는 하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결혼해서 태길날에 옷을 입고 하는 것보다 먼저 조상한테 절을 했잖아. 그러면 조상이 도와주는 조상의 덕이 있다고 그래. 덕을 내려주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예탄맞이를 해요. 우리 섹시들이. 그렇게 하고 이거 태길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결혼을 날짜를 잡아갖고 그날이 초행길이 좋을 수가 있고 나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전에는 와갖고서는 함을 팔고 이랬잖아. 함을 팔고 또 섹시나 신랑이나 그 처갓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예식을 올렸단 말이야. 그러는데 여기를 딱 보면 그런 건 다 당사주야. 신적으로는 예탄맞이고 그러면 보면 우리가 신적으로 이 사람 갖다 여기서 오늘 재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날에 일진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날을 보면 오늘이 욕날이다. 뱀날이다. 오늘 초하루가 무슨 날이다. 이게 있잖아. 12시간에 있듯이. 그러면 오늘 보면 오늘이 토끼 날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 날이 있단 말이야. 뱀날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 사위감이나 이 며느리감이나 맞는 날이 있단 말이야. 사과 끼는 날이 있고. 그거를 피해가는 거야. 그래서 날을 잡는 거야. 그러면 이 집에 만일에 너네가 결혼을 하면은 처갓집을 가지 말고 가라. 왜? 이 날은 처갓집에 갔다가 누가 안 좋거든. 가지 마라.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신혼여행 가면은 아 오늘 신혼여행을 가는데 대신에 오늘이 너의 일진이 안 맞아. 오늘 가서 거기 숙소에 하는 게. 그러면 오늘 하루는 다른 데로 갔다가 그러고서 여기는 내일 가라. 글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 그 사람이 일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결혼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날을 보고 시 언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주당이 누구한테 있다.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한테 있다. 이게 나오거든. 그럼 그것만 피해가면 되지. 그것만 피해가서 날을 받아서 그날 하면은 아 이 집에 이 시아버지는 누구랑 주당이 있나 안 있나 이걸 다 피해가거든. 그럼 그날 결혼해도 원만하게 아무 사고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피해가지 않고 그냥 뭐 자기들끼리 날 잡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들어서 신혼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신혼여행 그 집에 신혼여행 잔치집을 갔다 와서 차를 대절해서 근데 갔다 왔는데 거기 타고 간 관광버스라든가 차들이 사고가 났어. 사람들이 다 다쳤어. 그건 이 사람하고 안 맞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 신혼 부부가 가다가 둘이 죽었어. 둘이 같이 죽었으니까 천운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 그날에 바로 일진이 안 좋고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날을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 시도 그렇고. 그건 꼭 지켜야지 돼요. 선생님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제 뭐 그렇게 나를 받기보다는 좀 예식장 시간에 맞춰서 결혼하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도 이거하고 좀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 것도 이 관계도 있다고 봐야지. 근데 지금은 이혼이 많아지는 관계 옛날 같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남편은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웃으면서 야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그리고 하면은 뭐라고 농담을 하는 줄 알아? 아닌데 여자가 하늘인데요. 그게 무슨 여자가 올라가는데요. 이래 농담 삼아서. 그만큼 지금은 많이 개방이 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성 상위 시대라 하는데 나는 아직은 그래도 그렇게는 안 해. 모든 여성들이 나를 욕할지는 모르지만은 아직은 나이가 있어서 그런 개념이 있어갖고. 그래도 여자가 지킬 건 지켜야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고 날 그런 것도 안 봐. 안 보고 자기들이 좋으면 돼. 그러면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냐. 기왕이면은 이제 손 없는 날 하는 게 좋겠지. 손 없는 날은 아무 여러 잡신형으로 끼지 않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그런 날을 갖다 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이혼 확률이 갖다 많은 것은 너무 이 여자들이 내가 강력하고 내가 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남자들이 져주면은 돼. 근데 그러질 않아. 지금 세상에는 남자들도 그러지 않고 어떻게 불쌍한 남자들 많아. 불쌍한 여자들도 많지만은 여성 상위 시대에 여자가 너무 주장을 너무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여자도 나가지 못하게 하게 하면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돼. 이게 뭐 코에 걸면 코울이야. 귀에 걸면 귀걸이야. 근데 그게 무슨 중요하겠어. 이혼하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둘이 가 마음 맞아서 좋게 연애 갖고 결실을 맺어서 한다고 하면은 끝까지 그 가정을 지키는 게 나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 이혼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살 것 같아. 언제까지 젊은데 안 그러거든. 나중에 나이 먹으면은 그게 다 후회가 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남남길이 만나서 알고 지내기까지가 결혼해서 한 7년 사이야. 이 사람의 장점도 나오고 단점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거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만 같이 해서 서로가 맞춰서 하면은 이혼할 일이 없습니다. 잘 살 수 있어.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적응적이잖아. 나 어디 가진 너 왜 안 가. 나 힘들어서 나 못 가겠어. 피곤해. 그러면 그래 여보 피곤해? 그래 우리 어디 갔으면 좋겠는데 피곤하면 당신 한 두 시간만 자고 이렇게 가자. 그러면은 피곤하다는 거를 잠을 자게 만들면 얼마나 고마워. 그러면 한숨 자고자 여보 우리 가자 이렇게 되는데 어 왜 말을 안 들어. 가야지 돼. 나는 가야지 돼. 그러면 싸움이 되고 못 사는 건 성격 차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배래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서로가 베풀어주고 부부간에 넘어오 격이 없으면 안 되니까 격을 지키고 넘어가면은 이혼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못 돼가지고 두둥겨 패고 막 여자도 남자 패고 이러지만 여자고 남자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애당초 살지 말아야지. 뭐하러 고생을 해. 근데 서로가 맞춰서 하면은 분명히 결실을 맺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뭐 이혼율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따지지 말고 잘 살아서 결혼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그걸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말년의 운들이 좋잖아. 지금 부모들이 이혼한 사람들 치고 자손들이 이혼 안 한 사람이 없냐 이혼율이 많습니다. 그건 다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뭔가 모범으로 누가 보여도 보여줘야지 되겠지. 그러니까 젊은 분들 결혼 갖다 잘 맞춰서 좋은 날 저기서 하시고 다른 거 없어요. 둘이 잘 살아주면 돼. 맞춰서. 정암환신이었습니다.